오.. 깔린 애들 말하는 거죠? 많네? 이거 왔다니. 한번 벌리는 거니까? 봄이네요, 쪼 veil 이거 한 번 보여주는 거니까? 석회에 빙박하게 깔리는 애들 말하는거죠?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여기서 이제 저 옆에서 나오는 것들과 만나요 싱크대 말씀하시는거죠? 네 싱크대하고 저 옆방 옆방도 그래요? 옆방도 다 연결이 되어있어요 결국은 세 집이 다 연결이 되어서 저 앞에서 끝에 나가서 떨어져요 원래는 저기 쭉 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거기가 수직 육상관이에요 왼쪽으로 꺾기 전까지 쭉 깔려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꺾기 전까지 크기 몇 미터 정도 됐어요? 2미터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분쇄해서 석천으로 뺀다는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메인은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작업은 여기서 주로 분쇄하고 여기 여기서 힘들게 나네 여기도 보세요 꽂자마자 여기 YT인데 네네 보이시죠? 네네 오케이 여기가 못나요 네 이쪽 YT로 보이는 데가 저쪽이랑 연결된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고 뽑아야겠네요 네 뽑아야겠네요 네 이쪽도 보세요 왜 물이 다 없으세요 왜 물이 다 없어여요? 왜 물이 다 없어여? 왜 물이 다 없어여? 왜 물이 다 없어여? 왜 물이 다 없어여? 여기 시멘트가 있군요 네 그러겠습니다 올라가 네 분쇄해서 다 뽑았는데 여기 마지막 한 번만 여기 뽑아놓으세요 네 네 현장 어!! 으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많아 깊어지고 이제 위로 떠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기 반대편 화장실에서 직진하면 보이네 그거죠? 왼쪽으로 가면 여기잖아요 그럼 불 세우고 들어와서 여기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석션하는 게 어쩌면 제일 좋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어디서 불지 결정했어요? 뚜빼기 갓도만 잠깐만요 응 생각났어 자 여기 한 번씩 돌려볼까요? 네 반자부터도 이제 아 저 좀 더 봐야될 거예요 아 퓨어 뭐 마치 레이나 좋아요 얘는 석션하면 딸려올 것 같은데? 딱 좋아 떡산 해볼게요 지금 고마워요 아주 좋아 이거 4시간 볼까요? 네 4시간 보시죠 힘이 아파서 덕산팍 상대했어요 네 좀 보시고요 네 앞에는 딸려왔네 네 딸려왔어요 얘를 또 부숴볼까요? 한번? 네 한번 부숴볼게요 한번 부숴볼게요 아 얘를 땡겨오면 되겠네요 네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일단 물 끄고 네 흘러들어가니까 물 끄고 해보세요 이제 석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석션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석션하면 돼요 바로 화장실에서 석션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석션기 돌리고 있어봐 계속 그리고 이쪽에서 나랑 같이 보자 아 오케오케오케 이렇게 손을ikka 3개 땡겨왔어요 굿 큰 거장이면 메인에 있는 게 없어졌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빨렸어요? 아 손 덩어리 손 덩어리 많이 묻고 잘 빠져나갈까요? 손 덩어리 어디 있어요? 요... 요... 가만히... 요건데 요거 요거 그거는 이제 여기 싱크래쉬 그쪽에서 하면 될까요? 앞에는 없어요 이제? 메인관은? 메인관은 없어요 뒤에 한 번 빨아 당겨 볼까요? 얘가 너무 단단해 그래서 부서지지도 않고 딸려오지도 않아 음... 요쪽이 뭔지 볼까요? 이쪽에서 많이 유입이 됐어요 사실은 얘가 네 유입된 곳을 볼 수가 없으니까 휴... 없지 않구만 뭐... 철학으로 관계를 도망가면 근데 때ore니... 뭐... っ... 담배 이 시각 세계